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저번에는 우리가 홍안나라는 이야기를 읽어봤죠? 이번에는 마지막 저녁식사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저녁식사 오늘은 제가 학교에 갔다와서 책을 되게 많이 봤는데 그때 제가 밥을 못 먹고 바로 선생님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것 좀 먹었어요. 하고 그 다음에 막 두 번이나 친구가 찾아와서 놀자고 해가지고 선생님이랑 공부하는데 그래가지고 세 번째에 왔을 때 놀았어요. 음... 음... 나 이제 이 시간을 듣는 거예요. 마지막 저녁식사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저는 우리에게 참고하자고 붙여 있는 pontos 그 자식을 가도 될 수 있게끔beh disso herramient으로 선생님이 아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Hazar은 국민만의 마지막을 여기 열매를 주었네요 어떤 걸까요 예수님 때문에 뭔가가 세상이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한 명에게 예수님 제자 중에 유다라는 사람을 이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어딨냐고 말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고 말했어요 그래서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유다에게 돈을 주었어요 그래서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예수님보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나를 배신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저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So now I am going to die 텐 olar S cần 중수 어색 부 67 괜찮네요 보라고 한지는 잘 몰랐지만 포도장을 주면서 이걸 한 모금씩 마시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의 피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빵도 하나씩 주면서 이건 내 몸, 너희들 위해 내 몸이 찢어진 것이라고 했어요. 뭐 시작하라고 했지? 죄송해요. 그게 아니었나 봐요. 죄송해요. 이스라엘의 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하셨습니다. 너 먹은 거기를 믿어 내가 말하셨습니다. 이게 너에게 드렸습니다. 내 몸입니다. 이제 곧 너희에서 돌아올 것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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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슈아르가 다니아왓 기야 하르 고이 이스가토리 메세 비오 우스는 가 예 메라 러후 해 쪼 바투또께 바쁘기 샘아 게 리에 바하야 게야 해 네 이건 내 피 나고 첫 잔에 돌렸습니다 전 이때 제자들은 뭔가가 와인 짤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뭔가 예수님의 피가 담긴 그런 와인 짤이라고 말해야 되나 그런 이상할 것 같아요 느낌이 어 이게 자기 피를 마시려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도하기 위로 갔어요 예수님과 시시코, 그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가를 기억하려고 했을까요? 3번, 인거 같아요. 제가 한 번 액티비티 해볼게요. 제 롤레가 린이는 액티비티.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나 봐요. 이상한 색깔이 되버렸대요. 병을 갈색으로 해볼게요. 식탁을 저 색으로 바꾸는 이상, 이 색은 안 되겠군요. 파란색 어때요? 파란색 괜찮지 않나요? 우와, 식탁이 파란색 또 변해버렸잖아. 식탁을 다른 색으로 바꿨습니다. 이 색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음... 빵이랑 그런 건 그대로 놔두고 어, 이게 다... 뭐지, 보라색이니까 좀 그렇네요. 거기에선 어떻게 나오죠? 음... 기둥은 예쁘고 우리 이렇게 만들어보는 건 어떠나요? 음... 되게 좀... 음... 뭐라고 해야 될까? 신비로운 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음... 음... 신비로운 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꿔주고 아... 넘어... 이거 대머리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대머리되요! 음... 단색깔 옷을 입히고 싶어요. 이 선안은... 드디어 needs to we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문을 저 색으로 한 다음에 오 이 색도 괜찮다 이 색도 잘 어울리는데요 음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돼 식탁이 이쪽도 바꾸고 음 또 뭐 바꿔야 될 부분입니다 살펴봐 음 종이의 끝부분이고 이거는 안 돼 죄송합니다 저장할까요 이렇게 해놓고 저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변한다요 신기하지 않나요 위치가 옮겨지니까 네 오늘은 제가 마지막 저녁식사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짜잔 짜잔 안녕 오랫 of 이쁘러